이번 시간에는 ignore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ignore ignore는 무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뭘 무시하는지는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디터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이건 editor plus라는 에디터고요. 이것도 아주 좋은 에디터죠. 그런데 이 에디터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파일을 수정하게 되면 그 파일의 이름 뒤에 .bak가 붙은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파일은 만약에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역할을 하는 백업 파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디터 플러스를 이용해서 제가 이 파일의 내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디렉토리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확장자명이 .bak인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프로젝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파일이에요. 왜냐? 이건 에디터 플러스가 임시적으로 필요해서 만든 파일일 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은 버전관리에 의해서 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파일이 저장소에 추가가 됐으니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 비기 싫잖아요. 이걸 좀 세련된 방법으로 이 파일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버전관리 시스템이 이 파일을 무시하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무시하고자 하는 파일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고 ignore를 합니다. 아 그런데 한 가지 여기 있는 .bak 파일은 기본적으로 ignore 되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파일을 만든다고 해도 저랑 똑같이 재현되진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해두세요. 자 여기에 ignore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옵션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옵션 이거는 ignore exact file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무슨 뜻이에요? 파일의 이름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것을 ignore 시키겠다, 무시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위에 적혀있는 거 보이시죠? index.html.bak 파일은 무시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거는 다른 거를 봐야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ignore all files with this extension 이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하면 위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죠? bak로 바뀌었죠. 자 저거는 뭐냐면 확장자 명이 bak인 파일을 ignore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인덱스.html.bak 파일만을 ignore 시키는 거고 자 두 번째 거는 확장자 명이 파일의 이름이 bak로 끝나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ignore 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 뒤에 있는 ignore custom 패턴은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ignore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여기 있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확장자 명에 해당되는 파일을 보통은 우리가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확장자 명이 .bak로 끝나는 파일이 사라졌죠? 대신에 .gitignore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파일은 뭐냐면 깃의 환경설정 파일이에요. 그 중에서 ignore할 대상 깃이 없는 걸로 간주할 대상이 될 파일들의 목록을 적어놓는 환경설정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 환경설정 파일의 내용에는 뭐가 적혀있나요? . .bak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 아까 우리가 선택한 그 옵션의 내용이에요. 즉, 확장자 명이 .bak로 끝나는 모든 파일을 무시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확 이 파일 있죠? .gitignore라는 저 파일을 어 커밋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파일이 커밋이 되면서 버전관리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이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푸시했을 때 .ignore라고 하는 저 환경설정 파일도 같이 원격 저장소로 푸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것을 땡겨갔을 때 저 파일이 다른 사람의 로컬 저장소로도 딸려가겠죠? 그러면 저게 적혀있는 내용대로 ignore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gitignore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커밋해서 푸시한다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gitignore에 적혀있는 확장 .gitignore에 적혀있는 목록에 해당되는 파일들을 무시하게 만들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커밋을 해보죠. 커밋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커밋을 하면 끝 입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ignore 무시하려고 하는 파일이 있을 때 그게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어 여기에 있는 이 gitignore라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좀 더 복잡하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문법은 자 글럽 이라고 하는 어 패턴 언어를 이용하셔서 그 ignore 시키고자 하는 파일명의 패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살짝 고급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서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ignore를 통해서 무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여러분이 어떤 에디터 같은 것들을 써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뭐죠 에디터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외사항이 많지 않았는데 어 ignore 시켜야 될 파일이 엄청 많은 파일이 많은 에디터나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은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kit-ignore.io라고 하는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는 프레임워크 또는 그 개발환경 또는 에디터에 따라서 ignore해야 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직접 설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 클립스를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면 이 클립스라는 어 개발도구가 만들어내는 임시파일들의 리스트를 ignore 시키게 되고요. 이렇게 java를 추가하게 되면 java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ignore 할만한 것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generate를 누르면 이 두 개의 개발환경을 합쳐서 ignore 할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짠! 하고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카피하셔서 .gitignore 파일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저장하고 그리고 그리고 체크하고 그리고 체크하고 그리고 커밋 그러면 ignore eclips java 추가 이렇게 하고 커밋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java나 eclips가 만들어낼 법한 임시파일들은 자동으로 ignore가 될 겁니다. 왜냐?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기 때문이죠.